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KCON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 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벤트가 많은 주다, 슈퍼위크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FOMC 회의까지 여러 이벤트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시장 이슈가 많이 불거졌는데 이렇다 하기에 시장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슈는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종목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이 선정한 핫5, 다섯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관심 핫5 종목입니다. NC소프트, 계룡건설 상상인 우리은행, 셀바스 AI인데요. 일단 지난 5월 마지막 거래일에 출연하셔서 두 분이 각각 언급했던 종목이죠. 삼성전기와 경인 양행은 오늘도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연일 신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좋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두 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영 과장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NC소프트부터 보도록 하죠. 연초 45만 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33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었고 오늘 37만 원 회복하는 걸 싶더니 다시 한 36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NC소프트는 우리가 얘기할 때 게임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잣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번 외로 개별 조그만 종목, 게임 종목들이 개별 이슈를 가지고 그 등락이 왔다 갔다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비중도 좀 크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좀 오래됐고요. 최근에는 넷마블이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을 좀 더 앞서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내 게임 산업의 어떤 방향을 좀 볼 수 있는 주가 방향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NC소프트가 부진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라인업들은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신작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늘려줄 수 있는 게임이 없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신작이라고 하면 블레이덴스롤 2 그렇죠. 블레이덴스롤 2라든지 기존에 또 앞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게임을 가지고 신작을 내서 성공을 하면 대개가 이제 그 다음 타겟이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중국 쪽의 어떤 게임 판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진출을 해서 매출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막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또는 화장품 일부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현대차도 중국 점유율을 좀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쪽은 괜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또 군더나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면세 쪽에서 두드러지는 실적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관련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 기저효과를 맛보고 있는데 반하여 게임 업종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좀 관계 개선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과 더불어서 한국과 어떤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차츰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NC소프는 지난 10년간의 행보를 보게 되면 500억 하던 회사가 2천억, 3천억 또 작년에 5천억 올해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아와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PR 밸류에이션을 10배 미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 업종 전반에 영업이익률이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30%, 4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신다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내외적인 어떤 어쨌든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했다면 저가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셔서 연말까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률을 포트에 가져가셔서 내보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뭔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겠냐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종목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6월에 보니까 게임 박람회가 열리더라고요. 13일부터 15일. 근데 국내 넥슨이나 NC나 국내 넷마블이나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은 출시를 계획이 없고 다만 넥슨이랑 펄어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게임을 공개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던데 좀 상대적으로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이나 밸류에션보다는 게임주의 특징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넥슨이나 펄어비스와 같이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게임을 공개하는 종목들로 좀 게임 쪽 수급이 좀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주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업종 전반에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C소프트 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목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제가 요지를 좀 보는 거는 어쨌든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대형주를 하나 조금 포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면 NC소프트를 가져가는 게 맞고 번외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접근을 하셔서 매매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서본부장이 제시해 주신 종목입니다. 우리은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은행주를 비롯해서 금융주 전반이 좀 좋은 흐름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채용비리라든지 대출 규제 등등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우리은행 좋게 보시는 이유 먼저 들어보죠. 일단 FMC 금리 인상에서 금리가 인상됐을 때 국내도 지금 사실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국내 금리도 인상을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거고 금리 인상 자체는 은행주가 쇠주일 수 있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역시 가이던스 이상 나오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 왜 은행주 중에서 그럼 우리은행이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우리은행의 주가가 4월 말 이후에 상승한 이유가 임직원들이 자사주 매수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38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임직원들이 했는데 매수 단가가 한 15,000원 중반대 정도 됩니다. 임직원 자유의사의 자사주 매수를 맡겼는데 임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 우리은행의 중간 배당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가장 기업의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사주를 매수한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시 중에 하나가 2019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지주사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주사 전환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그동안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애금보험공사이고 약간 공기업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운용에 좀 보수적이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주사 전환은 현재 어떤 기준에서 은행주는 자기 자본 비율의 20% 정도밖에 어떤 자회사 출자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주사를 전환하게 되면 이 출자 범위가 확대돼서 비은행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용이라든지 증권 부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교보증권 인수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향후 이제 지주사 전환이라는 빌미로 충분히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좀 확대된다. 그렇죠. 은행이라고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뭐 운용, 보험사 운용, 운용 쪽이라든지 증권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은행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 PER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빼고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PBR, 그러니까 주당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PBR이 0.5배입니다. 그 말은 현재 주가 대비 우리은행의 청산 가치가 2배 정도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은행의 어떤 청산 가치, 주당 청산 가치가 3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반토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사실 저평가되어 있죠. 물론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이 아까 몇 가지 추가적인 포인트 때문에 우리은행에 대한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배당에 대한 이슈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지주사 전환, 공식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주 내에서도 우리은행 좋게 볼만하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은행주를 봐야 되는 것은 기본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의 차이지 금융업 전반에서 은행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조금 어쨌든 공식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움직임 자체가 좀 무겁다라는 점에서 뭔가 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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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시장에서 좀 나누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의 은행주를 너무 많은 비중으로 실키는 공격적인 어떤 성향에 비해서 돌아오는 수익률 자체가 조금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의 일부분 정도 가져가시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3번에서 4번으로 하겠다고 하는 점은 국내의 어떤 한은에서도 사실 그 부분들을 어쨌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룡건설 보도록 하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잘됐다, 좀 미흡하다 이런 결과 해석이 좀 엇갈리면서 남북 경영 관련자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등한 측면도 있고요. 계룡건설도 그 선에서 봐야 될까요? 북미 회담 당일 3%대 약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석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지난 금요일 날 매도를 했던 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들은 지난 금요일 날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매도를 했다가 오늘 같은 날 사실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에 물량이 좀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많이 빠진다든지 했을 때 재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대북 관련주들은 오전부터 살펴봤지만 사실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도가 아니고 사실 거래 없이 주가가 조금 흘러내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슈가 사실은 어제로 모든 CVID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다 좋게 해가지고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사실 오히려 오늘 하락이 더 셀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야 되고 고위 관료들이 다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난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슈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슈가 살아있다.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들 거래량이 거래량을 크게 돈방을 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의주시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경협주를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룡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총이 3천억이 채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형 건설사 치고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자체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대북관계에 있어서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고 투자 나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대 아산이 사실 북한의 SOC 투자 관련된 어떤 개발권을 좀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아산이 2013년도에 계룡 건설과 MOU를 체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아산이 북한 쪽에 개발을 시작하면 현대 건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MOU를 계룡 건설과 체결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룡 건설 쪽에 많이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 있는데 남북관계에 관련된 어떤 대북에 관한 이슈로 배제하고서라도 일단은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천억 이상의 어떤 실적을 나올 수 있는 중견 건설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런다면 더 싸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계룡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라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남북,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 살아있는 상황이고 실적과 밸류면을 고려했을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계룡 건설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덧붙이면 월요일, 화요일에도 투신이나 연기금이 샀습니다. 앞서 장시원 과장이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사실 이 가격에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이걸 좀 중기적, 장기적으로 이제는 북미회담, 남북관계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남북의 어떤 이벤트적인 만남을 떠나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지 종목들이 실질적인 모멘텀, 종목별 선별적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남북 경협주 단순 테마 단기로 접근한다면 북미회담 이후는 북미회담 전보다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매매하기가 굉장히 더 불확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굉장히 가장 큰 이벤트의 꼭지점은 북미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시고 계룡 건설 같은 경우는 그중에 만약에 종목이 선별된다면 조종 시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장시현 과장이 얘기한 대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종목명에서 나타내듯이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입니다.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본격 상용화 기대감에 최근에 기대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숨고르기 장세인데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점을 여겨 봐야 될까요? 사실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단순히 하기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 정도 이 시간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도 다시 삼성 음성인식 관련 M&A 이슈가, 뉴스가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5월 24일 지난, 5월 24일 날 이슈화돼서 주가 올랐다가 다시 빠진 뉴스가 사실 재탕 형식으로 내용은 크게 바뀐 거 없이 오늘 다시 한번 뉴스로 좀 부각되면서 강한 모습인데 단순히 그런 이슈로 접근할 종목이라기보다도 조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은 게 일단 근데 왜 자꾸 삼성의 음성인식 관련해서 엮이냐 보면 셀버스 AI의 전 사명이 디오텍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IMF 때 삼성에서 삼성기술연구원에서 필기인식 관련한 사업을 하던 디오텍이라는 회사가 분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들이, 셀버스 AI의 핵심 인력들은 삼성연구원 출신들이죠. 그거와 삼성이 이제 사운드하운드라고 하는 미국의 음성인식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운드하운드가 전 세계 영어라든지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것들의 음성인식률은 좋은데 한국어는 또 굉장히 독자적입니다. 셀버스 AI의 어떤 한국어 인식률은 타 외국에 있는 음성인식 회사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셀버스 AI는 지금 통신 3세도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삼성이 투자한 사운드하운드가 한국어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셀버스 AI의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 엮이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셀버스 AI가 삼성의 M&A가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적인 부분 말고 이 회사를 기술력으로 보면 되는 게 이렇게 삼성이 투자한 사운드하운드에 대한 회사의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 KT, LG유플러스의 통신 3사의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사실 좀 안 좋았지만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턴하운드 되는 거를 봐야 됩니다. 일단 2분기는 자회사 셀버스 헬스케어가 턴하운드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셀버스 헬스케어가 왜 2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냐면 지분율은 65% 정도 보유 중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셀버스 AI에 반영이 되죠. 헬스케어가 전 세계 1위가 있습니다. 세계 1위가 점자 단말기입니다. 점자 단말기 미국의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잡힙니다. 매년 신학기에 잡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죠. 그다음에 셀버스 헬스케어가 인바디어와 같이 체성분 분석기를 만듭니다. 이 체성분 분석기가 글로벌의 피트니트 회사랑 MOU를 맺고 2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셀버스 AI의 2분기 실적이 좋겠죠. 그래서 턴하운드에 대한 부분의 실점이 있고 3, 4분기는 뭘 기대할 수 있냐면 3분기는 지금 SK 통신 3사와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당 로열티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의 어떤 부분이냐면 요새 AI 스피커나 이런 쪽의 음성인식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당 계약을 이제 처음으로 맺게 됩니다. 이때까지 용역 관계였는데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잡히겠죠. 대당 계약이라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리죠. 그렇죠. 한 개 스피커 안에 하나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솔루션마다 대당 계약.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구 용역비를 받아서 같이 연구 개발하는 수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 3사가 올해부터 AI 스피커 같은 것들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제 첫 계약을 얻기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잡히겠죠. 그다음에 메디보이스입니다. 이게 음성 의료 녹취 솔루션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공지능 음성인식을 이제 도입한 기술인데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파티마 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병원들 2, 30여 곳에 이미 깔려가지고 딥러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파티마 병원의 최초 계약이 났죠. 올해 이제 한 2, 30여 곳에 삼성병원부터 해가지고 2, 30여 곳에 인식률이 97%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2, 3년간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런 판독 자체 그러니까 사람의 판독을 바로바로 읽어서 이제 속기사처럼 음성으로 이제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건데 이게 병원당 2, 30억 정도 규모의 계약이 됩니다. 매년 캐시카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올해 3, 4분기, 그러니까 2, 3, 4분기 터너로운 실적주로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 구체적으로 실적 관련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객님? 사실은 이 회사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고 올라왔던 이유가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삼성전자의 M&A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한다면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셨던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작용으로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패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가 더 빠지고 나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투자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어라는 식으로 M&A가 되겠지 안 되겠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부장님은 실적 위주로 그래도 M&A가 성사되는지 여부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두 분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상상인 보도록 할까요? 장시원 과장께서 제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이게 택셀 네트컴이 상상인으로 사업 이름을, 사업명을 바뀌었습니다.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회사는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대략 한 500억 정도, 600억 가까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의 90% 이상을, 95% 이상을 두 개의 저축은행에서 좀 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셀 네트컴, 상상인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공평저축은행과 세종저축은행이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그 두 회사에서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면서 이 회사의 실적을 고스란히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사실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세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대형은행들에 대한 접근도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대형은행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조단이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메리트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면 사실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만히 있어도 2조에서 3조 정도의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너무 좋지 않았다가 저금리 기조를 타고 많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놨고 또 이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은 이런 회사들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은행과 관련돼서 주식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상장회사 중에는 푸른저축은행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푸른저축은행이 어쨌든 대주주가 지분을 60% 이상 가지고 있고 70%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가 자체는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1,000억 정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매년 영업이익과 단기 수익을 200억 이상씩 해왔단 말이에요. 최근 2, 3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를 접근을 하는데 뭔가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을 좀 찾는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저축은행 관련된 종목을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푸른저축은행은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어 한다면 상상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20에서 30% 정도 하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공격적인 영업이익 증가라든지 이익 증가를 가지고 증권회사 인수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분 인수는 끝났고요. 아마 근거는 승인만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증권과 저축은행을 연계해서 같이 영업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늘 사실 한 4% 정도, 5%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5% 넘을게.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금리 인상과 이슈와 더불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를 저축은행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본다면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게 봅니다. 일단 수급 쪽으로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주가를 리드하기는 좀 힘든 주식. 사실 상상인이라는 종목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좀 생소한데. 일단 기타법인에서 매수가 4월부터 굉장히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물량인지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 파악을. 수급 쪽으로 보니까 기타법인에서의 그 부분이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특징적인 게 수급 쪽으로 투신에서의 물량은 계속 좀 나오는데 기타법인에서 이 물량을 좀 받아내는 근데 이제 기타법인에서 물량을 받아내지만 주가는 좀 눌려있는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다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돌아서는지 기타법인의 매수가 좀 이어지는지 사실 수급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눈에 어느 정도 아마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크레딧스위스 쪽에서 지분 신고를 했는데 이게 외국인 창구로 들어온 물량인지 아니면 기타법인 쪽으로 들어온 물량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 NC소프트 계룡건설 상상인 우리은행 셀바스 AI 전략 들어봤고요. KCON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 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두 분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